찬쯔 뭐야? 찬쯔니? 찬쯔? 눈 좀 봐. 눈이 아주 진짜 꼬막눈처럼 아주 그냥 찬쯔 찬쯔? 우리 올마트에 왔지? 장난감 오빠들 다 불랐지? 이런 깐남병이들은 마스크 없이도 다니는데 여기 마스크 안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치? 아유 장난감 있어요? 아유 장난감 있죠? 아유 장난감 있죠? 아유 장난감 있죠? 깔끔이지? 오빠 어디있어? 오빠 오빠들아 어디가자 오빠 여깄네 오빠들 다 여깄네 아기 베이비 됐어? 어디있어 엄마? 엄마 저기 뒤에 있어 여기 와서 지금 다 장난감 할머니 생일날 장난감 많이 받아 너네 생일도 잊지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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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